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오늘이 아니죠. 한 이번 주 중에 제가 증시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소신껏 이 시장에 대해서 11월 초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려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아무래도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대형 섹터 위주의 반등세가 보여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반등세가 오늘 하루 정도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제까지만 보더라면 지난 한 주가 굉장히 암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1월부터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자주 드렸어요. 그리고 V자 반등을 이야기하시고 산타랠리를 미리 축포를 터뜨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지 마셔라 그런 가능성보다 오히려 박스권 장세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무언가 변화하는 조짐이 저는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오늘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38강째가 되는 승리공식 강의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근우의 승리공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김근우의 승리공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주요 내용은 테마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진행할까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승리공식은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기본기에 대한 영역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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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성장하시다가 보면 결국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인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것도 이 또한 비슷한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 승리공식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이 마지막 순서인 테마 순서입니다. 테마라는 거는요.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거 있죠. 급등. 하루에도 10%, 20% 또는 상한가까지 갈 정도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흔히 테마에 엮인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이 테마에 속해 있는 지난 한 주간 테마주들을 제가 분석해 드릴 텐데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테마라든지 또는 급등이라든지 또는 어디선 세력주라고 해석하는 것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요. 저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1번부터 12번까지 이어지는 기본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처음 보신다 하신다라면 지금 하단에 보면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QR코드 있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 링크 하나 나올 거거든요. 링크 누르시고 참여 코드 3, 1, 1, 2번 누르면 누구나가 제가 운영하는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똑같이 하단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물도 제공이 될 것이고 이 승리 공식을 1강부터 다시 보고 싶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공간 또한 이 톡방입니다. 말씀 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이 부분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올려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기가 어느 정도 습득된 상태에서 이 테마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앞으로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요. 테마만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난이도가 높다는 건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꼭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지난주랑 같은 화면일 겁니다.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가 맞서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랑 지금의 상황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증시가 많이 내려왔어요. 8월, 9월, 10월 해서 많이 내려오고 11월부터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 구간에서 금리 인하가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증시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12월에 산타랠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요. 또 그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이미 기준 금리를 조정하는 FOMC에서는 아, 이제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으니 금리를 낮춰야겠다라는 의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라면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된다라면 오히려 증시는 조금 더 다운된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변곡점 구간인데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이번 주부터 발생할 수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다음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치 하회했다. 월가에서 예상한 것보다 하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돌이켜보면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시장이요. 예를 들어서 월가 예상처럼 팍팍팍팍팍 무너집니다. 고용도 잘 안 되고 또 고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업보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타가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건 고용시장도 둔화되고 기업의 실적도 둔화가 될 것이고 소비도 둔화가 될 것이고 여러모로 당연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경기침체로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선 출발하는 지점에서는 일단 견고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경기침체와는 약간 거리감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지점은요. 노동시장, 고용시장뿐 아니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그리고 이 다음 FOMC의 회의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CPI 발표 사실 뻔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예상치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정은 1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14일에 FOMC 결과가 나올 건데 아마 이것도 뻔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동결 확률이 거의 95%를 넘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나올 텐데 저는 여기서 시장의 반응이 괜찮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누군가는 이 수치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뻔한 결과니까 시장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지금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동결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출발하는 시점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뉴스들 많이 접하시고 계실 겁니다.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것 같다. 보통 월가에 통해서 많은 소식들이 접해지고 있는데 보통은요. 그런 예측들이 설레발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의 바람은 약간 다르라고 느끼는 것이 미국 증시를 한번 볼게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연이어서 좋은 실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연이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하는 경우까지 만들어주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빅테크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점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건 사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선 차트는요.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제가 평소에 일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수를 기술적으로 분석해드렸었는데 월봉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위의 선, 아래 선 제가 두 가지 선을 그어두었는데 위에는 2600 그리고 하단 선은 2250포인트 정도 된 선입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면요. 전고점 영역이기도 하고 또 전고점을 찍고 점점점 하락할 때 지지를 받았던 영역이 이 두 가지 선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선이 이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게요. 지지대를 깼더니 또 저항대가 되고 저항대가 되고 저항대가 되었던 영역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등을 하고 나서 또 급락할 때 지점을 볼게요. 지지가 발생합니다. 또 밑에서도 지지가 발생하고요. 또 최근 이제 2023년으로 돌아오면 어떤 위치가 되냐면 이 과거에 중요했던 포인트들이 또 다른 저항대가 됩니다. 사실 올해 초에 초중순에 이 2600선을 돌파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트랩으로 발생했고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저항의 영역이 발생한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결국 이 하단 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방향 전환을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미 한 차례 저항을 받았고 다시 트라이 한다면 이 2600선 돌파의 가능성은 한 번 더 높아졌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월봉 말고 주봉을 통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장에서 저는 이 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얘는 20주 선입니다. 항상 시장마다 그때 가장 잘 맞는 이동평균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이제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는요.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반등할 때마다 20주 선의 저항대를 결코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2년 말에 해서 20주 선을 돌파하거든요. 그러면 이후 움직임을 보게 되면 20주 선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돌파하고 다시 한번 추락한 다음에 재돌파를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할 때 보세요. 상승하고 지지받는 영역이 결국 20주 선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지지받는 영역이 20주 선이 됩니다. 23년 내내 지지 때 작용을 해요. 그러다가 이 구간을 이탈하고 나니까 저항대가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11월부터 변곡점 구간이다. 그리고 시장이 급등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20주 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탈을 했습니다. 8월, 9월, 10월에 쭉 하라고 하면서 이탈한 이 20주 선을요. 지금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저항, 저항, 저항을 맞다가 드디어 돌파를 하고 이번 주까지 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은요. 한 번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한 번 지지를 받았다. 그 다음 지지를 받아야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야 확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지지와 저항의 원래는 더욱더 견고하게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이미 두 번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20주 선을 토대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앞으로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중심입니다. 어떤 거냐면 코스피가요. 상승을 하면 코스닥은 따라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하면 코스닥이 따라가고요. 다시 하락으로 따라가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코스피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따라올 거라고요. 제가 그 자료는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아마 한 번 보세요. 지난주와 이번주에 코스닥과 코스피 사이의 이격이 얼만큼 줄었는지 한 번 보세요. 결국엔 키 맞추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만 드리고요. 오늘의 주제, 테마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한 주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테마는 2주 연속 마이커플라즈마입니다. 그 종목이 좀 바뀌었죠. 지난주에는 메가 ECS 국제약품 정도를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파마나 유유제약이 추가되었다 정도는 좀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힌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가 ECS는 이미 많이 상승을 해 줬잖아요. 유유제약이나 한국파마 같은 종목은 메가 ECS 국제약품보다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테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이커플라즈마의 테마 자체가 지속이 된다면 상승률을 어느 정도 해 준 종목들은 다음 하락 사이클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상승률이 별로 크지 않은 종목들은 상승, 상승,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지점도 제가 드리는 테마 강의에서 힌트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이커플라즈마 테마가 이번 주에도 굉장한 시장의 집중도를 이끌어냈고요.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지금 온디바이스 AI는 좋은 소식이 너무 많아요.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간추려 봤어요. 가장 핵심되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 종목들인데 첫 번째가 제주 반도체 그리고 신규주인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헤치 테크놀로지입니다. IP삼총사라고도 좀 불리기도 하는데 우선은 지금 상태에서 이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오픈헤치 테크놀로지만 제가 오늘은 다뤄드릴 거예요. 근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 모멘텀을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럼 포함되어져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같이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블랙핑크 되게 좋아하는데요. 블랙핑크가 전원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YG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해줬고 제가 왜 엔터라고 했냐면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도 같은 모멘텀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님, 블랙핑크는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왜 하이브랑,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JYP가 왜 상승하나요? 테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테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는 수급을 가지고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제가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특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엔터 관련주들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하이브 이 세 종목만 오늘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TS 강의에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보면은 이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그리고 이 선물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이 바닥포착 검색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또 이 종목도 분석을 해보고 저 종목도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이런 지점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가는 거는 어디에 있는 종목일까요? 분명 고점대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럼 이 고점대에 있는 종목들에 우리의 관심도 가게 되고 분석도 하게 되고 투자도 하게 될 텐데 그렇을 때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기인 투자자라면 좀 리스크가 있는 위치고 또 손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아마 투자 방법을 한번 바꾸게 되면은 뭐랄까 보다 좀 쉽게 수직이 쌓여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거의 첫 번째 조건 바닥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을 여러분들께 드리려 합니다. 이 바닥포착 검색기는 바닥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 하락했다고 해서 모든 하락한 모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노출시켜 드리는 검색기가 아닙니다.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는 패턴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놓은 검색기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가 영상에 녹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담아서 그래서 그 영상대로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바닥포착 검색기 받아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HTS 강의 드릴 텐데 HTS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 화면과 제가 보고 있는 차트 화면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지점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승리 공식 차트를 똑같이 따라하실 수 있도록 승리 공식 차트 설정 영상도 똑같이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선물들은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이 부분에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게 되면 참여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3112번 누르면 누구나가 접속해서 선물 받아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승리 공식 다시 보는 방법 1화부터 다시 보는 방법 또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편안하게 접속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HTS를 켜고 여러분들과 함께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등락폭이 굉장히 큰 상태로 이 종목이 아침에 올라왔다가 11시쯤 되면 또 다른 종목이 올라왔다가 또 1시쯤 되면 종목이 바뀌었다가 3시쯤 되면 또 다른 종목이 올라옵니다. 지난 우리 과거에 한 6월 7월 이때쯤을 생각해 볼까요? 그때에는요. 2차전지 대표적으로 포스코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그룹주가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승합니다. 그럼 그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만 선별을 하면 됐어요. 그중에 어떤 종목이 강할까? 어떤 종목이 또 모멘텀이 있을까? 또 내일은 어떤 종목의 모멘텀이 있을까? 근데 지금은요. 중소형 테마주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 자체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도 계속 바뀝니다. 특히 마이코플라즈마 오늘 제가 또 설명드리는 마이코플라즈마 테마도 그렇고 또 정치 테마주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르고 내리고 반복하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력에 따라 좀 갈릴 겁니다. 이 증시를 바라볼 때 저는요. 전문가님 그냥 단기 트레이딩도 상관없고 스윙도 상관없고 또는 중장기로도 투자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오히려 지금 돈 벌기 되게 좋은 장세다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막 주린이 분들도 있을 테고 주식 투자를 꽤 오래 하셨습니다만 단기나 스윙처럼 뭐랄까 좀 짧은 거리를 보고 투자를 안 해본 분들 같은 경우는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장세에서 저는 아예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주도주의 부재입니다. 주도주가 없을 때에는요. 지금처럼 주도주가 없는 장세에서는요. 모멘텀이 작은 모멘텀만 갖고 있는 것들도 크게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주들이 그랬죠. 11월 신규주가 그랬고 지금의 중소형 테마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세에 내가 맞춰져 있는 실력이 아니라면 굳이 막 급하게 따라가려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도주는요. 곧 나올 겁니다. 보통 1년이 있으면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주도주가 없는 장세가 꼭 발생합니다. 저는 그 시기인 만큼 빠르면 이제 12월 한 후반부부터 또 조금 시간이 걸리면 내년 1월부터는 주도주가 또 등장할 테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시작 얘기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바로 공략주 수익률 리뷰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지난주였습니다. 11월 24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드렸던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전자 치료 테마였어요. 최근에 유전자 치료 테마주 자체가 급등급등급등을 만들어주던 추세는 좀 지나갔기 때문에 많이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새 목표가는 돌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11월 24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시가를 기준으로 여러분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바로 어제 날짜로 목표가는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하셔라 라는 의견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저는 목표가 돌파했으니까 다 수익 실현하세요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주목받고 있는 테마에 신경 써도 바빠요 우리가. 그리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라리 주도주 장세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미 지나가버린 테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마크로젠이 다른 테마에 속해 있거나 또는 개별 이슈로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수익 실현 완료하고 다른 종목을 살펴보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상승하면은 막 제가 자랑도 좀 하면서 리뷰를 드리는데 이 종목은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약주로 말씀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 테마 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때입니다. 금요일에 말씀을 드려서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매수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갭 상승을 좀 주면서 지금까지 좀 눌려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전략으로 드릴 때 손절가까지는 기다려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손절가까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제가 보통 저점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지금 충분히 모아가도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봉상 위치를 좀 보면요. 물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역사가 굉장히 긴 종목이 아닙니다. 상장 자체를 올해 5월에 했고 그때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준 이후에 거의 원웨이 하락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저점을 잡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을 우리에게 주었던 종목이고 서서히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1봉으로 좀 보면요. 저는 아직 너무 괜찮다라고 봐요. 게다가 지금 거래량 한번 볼게요. 거래량 한번 보시면은 죽지 않죠. 내려왔다가도 튀고 또 내려왔다가도 튀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저는 굉장히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세에서 반도체 2차전지가 반등세를 보여줬어요. 이 전구체 배터리는요. 결국에는 2차전지의 시장의 집중도가 올라갈수록 전구체 배터리 테마도 덩달아서 신나서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막 2차전지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적당한 눌림을 주고 있고 그러면 저는 비중을 지금 조금 더 실어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기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단기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구체 배터리 종목들이 한동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잘 안 죽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은 게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정치 테마주가 사실 주목도가 제일 높거든요. 오늘장 제외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전구체 배터리 테마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계속 준다라는 거 특히 한동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두 종목에 우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전략입니다. 꼭 비중 조금 조금 실어가면서 너무 많이 실으시면 안 돼요. 모아가는 전략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오늘 여러분들께 테마를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코플라즈마 관련 주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유유제약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테마 자체가 지금 3주, 4주 정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유제약은 이 종목도 마이코플라즈마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자부터죠. 12월 7일 목요일에 급등을 했을 때부터 마이코플라즈마와 수급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요. 주봉상 위치 한번 보면 충분히 하락하고 나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위치예요. 저점 서서히 들어 올리면서 근데 이 자리 자리도 굉장히 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이 얘기도 같이 드려야겠네요. 상승도 좋아요. 그리고 오늘 적당한 눌림도 줬어요. 시간에서 상승을 해줘서 아무래도 시간에 상승을 하면 다시 한번 갭을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갭으로 출발을 하면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갭을 출발해서 위로 위로 뜨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 자체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월요일날 갭 상승을 하면 이 종목을 단기로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눌림 포인트를 어느 정도 줄 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그 눌림 포인트가 어디까지 눌려야 눌림 포인트인데요? 라고 물어보실 거죠. 바로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좀 좁혀지는 구간입니다.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변곡점 구간도 되었기 때문에 상승을 줬고 조정을 줬고 갭 상승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 줄 때 그 구간에서 분명히 변곡점 줄 거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좁혀질 거다. 거기가 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유유제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의 정말 오랜 시간 이 테마 속에 있는 주도주라고 불릴 수 있는 메가ECS입니다. 사실 많이 상승하긴 했어요. 메가ECS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고 제가 이 신대가들의 투잡 입법에서도 자주 좀 설명드리곤 했는데 근데 캔들들을 보세요.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때도 이제 갭으로 출발을 하죠. 이날 양봉인데 이때 아니죠. 이 다음날부터 갭으로 출발을 하고 또 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갭을 준 캔들들은 다 은봉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는요. 지금 수급은 좀 살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략할 지점을 어디로 봐야 될까라고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 좀 적합하다 나는 많이 해봤다 하는 분들이 아니면요. 메가ECS처럼 지금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갭주고 갭주고 아침 변동성 갭추고 아침 변동성 이 정도만 주는 종목들은 오히려 공략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랑 의견이 좀 다르죠. 그리고 국제약품입니다. 저는 이 마이코플라즈마에서 사실 대장 역할을 하는 게 국제약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가장 큽니다. 사실 우리가 테마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수급을 함께 했을 때 테마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막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막 많아요. 막 하나의 테마에 속해 있어요. 예를 들어 A라고 봅시다. A에 속해 있는 테마인데 A에 세 종목 있는데 세 종목이 상한가 갑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세 종목 합쳐서 한 100억도 안 돼요. 그러면요. 그런 종목들은 슝 올라갔다가 슝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급등하는 종목들,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안정성을 확인하려거든 이 섹터에 이 테마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가 거래대금이 얼마나 잡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힌트거든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데 그 힌트를 주는 게 마이코플라즈마에서 사실 이 국제약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약품 또한 상승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갭 주고 하락, 갭 주고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라는 얘기야? 라고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메가 ECS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눌림 포인트를 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테마를 지금 좋게 보고 이 테마의 수급이 계속 올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유유재약 쪽을 보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게다가 지금 상승률이 크다 보니까 단기 입평선과의 이격이 좁혀지질 않죠. 이럴 때에는 오히려 좁혀지는 구간을 주고 정건전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진입하는 게 보다 안정적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파마라는 종목입니다. 되게 뭐랬... 한국 파마를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참 많이 이야기를 좀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엄청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런 종목이요. 월봉상 보게 되면 충분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고 나서 지금 거래가 연이어서 터지고 있어요. 과거랑은 좀 다르죠. 거래가 발생한 다음에 죽었다라면 지금은 거의 3개월 연속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탄탄하게 바닥 다지고 상승하는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메가 ECS나 국제약품 같은 종목보다 오히려 저는 한국 파마가 더 낫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갭 주고 하락하는 종목 별로 안 좋아해요.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장할 때 갭을 조금 주더라도 장 후반까지 잘 상승률을 이끌고 가는 종목들이 보통은 강하거든요. 지난달로 보자라면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가 그랬고 지난달로 보자라면 두산 로고텍스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를 띠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중요한 건데 이 한국 파마는 그나마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요. 그래서 오늘자도 보게 되면 결국에 갭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켜주고 상승까지 이끌어냈거든요. 마이코플라즈마는 아마 다음 주까지도 모멘텀이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 모멘텀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팁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뉴스 보시죠. 인터넷 뉴스 말고 TV 뉴스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보세요. 그러면 보통은 주식시장은요. 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에 집중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초전도체가 그랬고요.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에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흥구석유처럼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테마가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이 테마는 자세히 살펴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한국파마가 메가시스나 국제약품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의견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주관도체입니다. 그런데 제주관도체는 사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상승을 막 엄청나게 해주는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보면 월봉상 2개월 연속으로 급등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캔들은 사실 잘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특히 반도체 종목들은요. 생각보다 느립니다. 다른 테마에 비해서. 그런데 이번에 제주 반도체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 우선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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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무서운 자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월봉상 분석을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드리죠. 한 10년 정도 전 위치 2013년부터 한번 볼게요. 이 고점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겹쳤던 고점대가 있고 저점대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 한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친 고가를 만들어내는 종목은요. 저는 이런 종목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고점을 만들잖아요. 그럼 맞고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또 맞고 또 내려와요. 이게 여러 번 고점을 형성했던 이 고점의 저항 능력인데 지금 제주 반도체는 오히려 뚫어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테마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온디바이스 AI가. 그런데 테마도 좋고 거기서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한 영역이다. 그러면 지지점만 잘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종목은 오히려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살자리가 아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쭉쭉쭉 올라간 다음에 뭐야 이제 언제 사야 되지? 이런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잘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상태가 낫다. 돌파하고 나서 신고가를 돌파한 영역이 낫다. 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볼게요. 제주 반도체는 그 정도 의견만 드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오늘 제 공략주 중에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제 공략주인데 어떤 건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지난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쭉 하락을 했다가 반등세를 전고점까지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근데요 보통 신규주들 특징이 하락을 하고 상승을 했으면 보통은 죽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흔히 쌍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종목은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게다가 온 디바이스 AI 테마도 받고 있어요. 저는 이 전고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이 정도 설명만 드려볼게요. 오히려 괜찮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AI 테마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은 지점이 이런 겁니다. 8, 9, 10월에 우리 시장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 비해서 잘 버텨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하는 지점부터는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다시 한번 상승. 저는 이런 종목들이 되게 좋아요. 물론 반도체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느리긴 합니다. 이 종목도 아마 빠르게 급등급등을 만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월봉상 한번 체크해 볼게요. 상승하고 이 저점대 부분을 잘 지켜준 다음 유지하는 종목은요. 오히려 흔히 말해 N자형 파동이죠. 눌린 다음 상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영역에 있는데 이 정고 때도 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온디바이스 AI 속해 있는 종목들은 다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반도체가 상승해야 시장이 상승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중심은 반도체에 있을 거고 AI에 있을 거고 지금 막 화두에 올라오는 테마인 온디바이스 AI가 중심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켜줄 때 지켜주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정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한번 상승을 해준다라면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에서 좋은 자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라고 싶은 종목이에요. 오늘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요. 엔터 관련 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블랙핑크 전원 재계약을 해냈던 YG 엔터테인먼트 먼저 볼게요. 바로 발표되었던 날이 이날입니다. 12월 6일인데 거래량 어마어마합니다. 상승률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종목이요. 사실 월북 말고 주북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난 2023년 5월까지 엔터주들이 쭉 강세를 보일 때만 해도 9만 원대 가격. 거의 1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쭉쭉쭉쭉 하락을 하더니 5만 원 가격까지 거의 반이 되었습니다. 반 가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눌림 이후에 출발하는 가격대가 지금입니다. 게다가 거래량 한번 볼까요? 지난 5월에 엄청난 상승 줄 때 만들어줬던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큽니다. 저는 이런 지점들이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위치도 좋고 가격대도 좋고 거래도 지금 찔렸습니다. 게다가 적당한 눌림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YG 엔터 지금 테마주가 판치고 있는 가운데 엔터주에 관심을 둘까 한다면 YG 엔터를 중심에 두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같이 드려볼게요. 두 번째 YG 플러스입니다. 어차피 YG 엔터랑 같은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비슷합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YG 엔터테인먼트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면 YG 플러스는 좀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스캔들 모양만 봐도 좀 다르죠? YG 엔터를 한번 볼까요? 좀 다르죠? 같은 눌림 포인트를 주더라도 오히려 위에서 지켜주고 있는 건 YG 엔터가 되겠고요. 같은 눌림 포인트라고 했는데 YG 플러스는 좀 하방으로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같은 테마 내에서 주도주가 뭐냐 해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주도주고 YG 플러스가 따라가는 역할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주도주 역할을 하는 YG 엔터에 관심을 두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엔터 관련 주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은 YG 플러스보다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보세요. 그리고 하이브입니다. 사실 색깔이 좀 달라요. 하이브는. 하지만 하이브가 주봉으로 보면요. 참 많이 하락을 했어요. 30만 원대까지 가격을 가다가 20만 원대도 깨고 10만 원대 후반 가격도 유지하다가 상승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이 상승하는 시점을 보면 이 상승하는 시점을 만들어 준 게 바로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모멘텀이었습니다. 블랙핑크 전원 재계약의 모멘텀을 엔터주에 불어넣었고 그 엔터주의 모멘텀을 하이브가 받게 된 거죠. 근데 다만 그 이후 움직임은 좀 달라요. 그렇죠? 저는 지금부터는 이 엔터주 12월 6일까지는 같은 모멘텀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하이브랑 YG 엔터랑은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일단은 턴어라운드 했어요. 저점 올리고 있잖아요. 다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가 실린 매물대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금 테마주들에 비해서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지점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거래가 실렸던 저항 때는 분명히 한 번에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의 모멘텀을 좀 보고 있다라면 조정 이후에 접근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전원 재계약 모멘텀 자체가 YG 엔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테마로 바라보실 분들은 하이브보다는 YG 엔터에 관심을 두는 게 오히려 맞겠다라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테마 종목들은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중소형 테마주 순환매장세다 보니까 테마 더 많이 제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 제가 좀 축소해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좀 드릴 이야기도 많았고 또 공략주도 여러분들께 드려야죠. 그래서 좀 생략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공략주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하필 제가 아까 힌트를 드릴 때 퀄리타스 반도체 순서에 힌트를 드려가지고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눈치 채셨죠. 저는 온 디바이스 AI 테마 자체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거기 속히 있는 종목도 다 괜찮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앞으로의 주도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퀄리타스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온 디바이스 AI의 수혜주로 꼽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일단 이 기업 자체는 인터커넥트 IP 여러 개의 칩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것의 전문적인 기업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IP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과거의 HBM이었다면 이 칩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의 모멘텀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히려 더 좋게 보인다라는 측면도 좀 있고요. 가격 전략 바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매수가는 12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 시가 이하로 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최근 고점이었던 3만 천원 구간을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천원에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을 좀 형성했던 2만 2천원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아무래도 테마성이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지켜주셔라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오늘 공략주도 드렸고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까 판서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릴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지난주까지만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슈로도 그렇고요. 근데 거기에 좀 더 뭐랄까 살을 얹히려면요. 다음 주 12일 CPI 발표가 있고 14일에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치가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미 시장의 반응을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해서 가는가 이 지점에 따라서 실제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산타랠리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주요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시간이 참 빨라요. 제가 승리공식이라는 강의를 지난 올해 3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여러분들과 승리공식 강의를 통해서 좀 찾아뵙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승리공식 강의 1강부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주식은 원리의, 그러니까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주식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 오르고 내림을 반복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는 탐욕도 발생하고 심리적인 것도 발생하고 거기에서 더욱더 중요한 건 기본적인 차트의 완전 기본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로써 이 승리공식 강의는 마무리되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는 꼭 1강부터 진행되었던 이 기본기에 대한 영역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요. 오늘 예를 들어 장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1년, 10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오늘로써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날 것처럼 하지 않고 내일과 모레,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를 하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란다는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우의 승리공식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